이제 소리해서 드시면 금방한 걸 마십시오 그렇게 형님, 대신 좀 빨리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없어요, 재료가. 네, 아무것도 안 들리고. 아니요, 저번 주 다 여는데 좀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갔어요. 네, 오늘도 6시에 재료 끝났잖아요. 2시 반에 오픈하는데 그리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몇십 개씩 아니라 딱 하루 8일 것만 딱 하는데 어떤 날은 우리 아가씨처럼 전화 주셔서 하니까 아이고, 나 재수는 죽겠네. 내일은 또 애들이랑 퀴즈카페 가야 돼요. 네, 2시 예를 들어 오늘 족발을 먹고 싶다. 박강대니까, 뚱떄니까 하나 먹자. 그러면 2시 반쯤에서 3시쯤 전화 주셔서 뭐 6시에 가지러 갔는데 예약해 보시면 제가 냉겨놔 보지. 네, 2시 반쯤에 와주세요. 그럼요. 감사합니다, 안녕. 네. 참을수록 기름에 Obrig... 고춧가루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팽이 김 김 보여? 김? 김도 나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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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t 닭 멸치 지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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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스푼 그거를 막걸리 드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맥주 따라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맥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 중이시죠 역시 으아 으 뭐해요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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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, 감사합니다. 그런데 누구시죠? 드시고? 맞아요. 그런데 포장이 오늘 있어서 사진 찍었다. 어디서 오셨죠? 예, 예, 예.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. 오늘 포장이... 예, 예, 예. 왜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이죠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딸이 착하네요.